안녕하세요. 달달토와 열두몽이 개엄마 임고입니다. 오늘 촬영이 있어서 비바, 코팅이, 포, 애떼하고 같이 나왔어요. 귀여워. 코팅이 얼굴 엄청 커 보여. 얼굴 왜 이렇게 커 보여. 이번 달에 촬영이 매주 계속 4회에서 5회씩 있어요. 다른 때에 비해서 되게 많은 편이어서 사실 애들은 촬영할 때마다 어떨 때는 코팅이가 가고 어떨 때는 포가 가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고 가는 차 안에서도 푹 자고 돌아가서도 쉬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저는 이제 운전도 해야 되고 촬영장에서 애들 소발도 들어야 되고 또 이제 끝나고 돌아가서도 업무도 보고 해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엄청 피곤한 상태예요. 그래도 애들이 촬영장에서 신나게 잘 놀고 촬영도 너무 잘해주고 하니까 몸은 힘들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도 잘하고자 오늘도 잘할 수 있지 잘했어. inal, Wohn이ех 열어본 mak 배 반대 호주 cond 53 흐헤헤헤헿 이건 이뻐 아치고 생이나 수고하니 프라이은 너무 잘했어 아구 잘했어 하구 잘했어 하구 하구 잘해 하구 잘했잖아 하구 잘했잖아 하구 무슨 걸음이야 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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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